지금 이곳은 세종정부청사 행복청이 있는 곳입니다. 국립도서관 세종도서관인데요. 나 주님과 동행하네 찬양 올리겠습니다.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즐거운 주님에게 걸으며 손잡고 걸어가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너무 좋아 아하 할렐루야 찬양해 나 주님과 동행하네 저 천국 향해 가네 아름다운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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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님과 동행하네 나 주님과 동행하네 아아맨 여러분 예수 그리소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행복도시의 이름처럼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천순복음교회 김성수 장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